미셸 앤더슨 헬로우 여러분 제가 어제는 이제 놀고 들어왔을 때 숙소에서 미셸 앤더슨이 저희한테 저희한테 선물을 보냈어요 근데 저희가 어제 제가 좀 피곤한 관계로 바로 아 미셸 고마워요 하고 끝낸 관계로 오늘은 사실 별의별 일정이 없어서 과연 미셸이 어떤 선물을 보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언박싱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편지까지 써가지고 와우 했는데 이건 이제 션한테 해준 선물이고 제 선물도 따로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대답물입니다 왜냐면 여기 택에 2cm 하면서 편지가 있기 때문에 저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마 구성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단 뒤에 이제 포장재를 좀 답변 보고 일단 첫 번째 보이는 게 모자 한 종류도 아니고 모자를 세 종류나 썼어요 와우 진짜 와우 와우 뉴욕 와우 진짜 놀라운 게 모자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저번에 크리스탈을 만났거든요 실제로 크리스탈도 저한테 뉴욕 모자를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자 선물이 완전 풍경인데 이렇게 모자가 있고 안에 보면 오우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지미 지미 초 맨 지미 초 맨 어 와우 와우 장난 아닌데요 구성품들이 진짜 와우 이건 향수인 것 같고 뭐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진짜 아직 시험해보기에 너무 아까워서 고의 간직해서 꼭 서울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게 있고 티셔츠가 보이네요 티셔츠 티셔츠가 보이네요 티셔츠가 보이네요 티셔츠가 보이네요 하 아우 맨 진짜 웃긴 게 이거는 그래도 좀 일반적인 티셔츠인 것 같아요 그냥 어 챔피언 챔피언 티셔츠 너무 이쁜데요 딱 봐도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약간 박시하게 모자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딱 한 힙합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티셔츠가 세 장인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함께 다 함께 너무 본데 아 이건 좀 괜찮다 이건 좀 약해요 이건 저희가 리액션 비디오 할 때 저희가 미리 보기 이제 미리 보기로 만들었던 그 사진을 어떻게 인화해서 붙여서 리깽 포 라이프 라고 해서 티셔츠 시작해 줬네요 아 나 지금 잠깐 소름 돋았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거 리액션 할 때 꼭 입고 리액션 하도록 할게요 와우 장난 아닌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미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거 얼핏 받으니 여러분들 진짜 너무 짓궂은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오지팬들 오지팬들 오지팬들은 제가 단톡방이 있어요 인스타그램 단톡방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여성분이랑 제가 약간 부비부비하는 거 같은 거를 만들어서 막 그때 재밌게 서로서로 놀고 있는데 이걸 티셔츠로 제작해서 주실 줄 몰랐는데 어쨌든 어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입고 다니던 사람들이 어디서 되게 슈프림이나 이런 데서 샀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What the fuck are you talking about? 장난 아닌데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와우 이거는 제가 어 미국 힙합 영화에서 보던 건데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거 터보는 아닌 거 같고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쓰는 거 이제 흑인분들이 멋있게 머리에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거 한 번도 안 해봐서 특혜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것도 사무실 가서 꼭 리액션 할 때 한번씩 색깔별로 두르고서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있고 좀 션이랑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제가 션 것도 살짝 봤어요 션 것도 살짝 봤는데 어 션께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이제 이게 들어 있더라구요 이게 뭔가 했더니 역시 리티비를 잘하는 여러분들 답게 진짜 션이 그런 취향인지 어떻게 알고 덩 안돼 티팬티를 티팬티를 이렇게 넣어서 주셨어요 다행히 제 선물은 아니고 션 선물에 들어 있어서 역시 여러분들이 확실히 우리의 취향을 잘 알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션한테 너무 잘 어울리네요 진짜 기회만 되면 션이 이것만 입고 리액션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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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너무 재밌다 어 이렇게 하고 다른 구성품은 거의 다 비슷해요 화장품 종류만 좀 틀리고 구성품은 비슷해서 다른 거는 딱히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뉴욕에 와서 크리스탈도 만나고 정말 미셸이 처음에 저한테 지하철 표도 이렇게 제공을 해 줌으로써 진짜 순졸하게 여행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 덕분에 사실 뭐 힘든 순간도 있었고 지친 순간도 있었고 여러순간이 있었지만 어 리프레쉬를 하기 위해 이렇게 뉴욕에 와서 뉴욕에 이런 여러가지 바이브를 느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 이 바이브를 진짜 온전히 잘 느낄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의 도움과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었고 진짜 제가 돌아가서 이 기운을 다시 한번 비디오로 열심히 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인사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갚어 갚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꼭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멋있는 모습으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컨텐츠 뉴욕에서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주면서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은 당연히 잊지 말아 주신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씨야